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신세계 배우 이강호입니다. 저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채널을 총관리를 하고 있고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신세계 배우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신세계 연출부 전홍입니다. 코로나19로 관객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관객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극단 신세계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가 됐고요. 신비로그 같은 경우에는 극장 외에 다른 곳에서 관객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극장에서 조금 더 특별한 관계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건 독학으로 배웠고요. 더 편집을 잘 해보고 싶어서 책을 또 중요하고 유튜브에 있는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편집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 과제하면서 그냥 어깨농으로 배웠던 것 같고 요즘에도 극단 작업하면서 계속 유튜브로 배우고 있습니다. 소스 자체도 너무 재밌고 그 소스를 보면서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들로 편집을 하고 그렇게 나온 영상이 재밌었을 때 제 셋으로도 너무 재밌었을 때 그리고 그 영상은 또 누군가 재밌게 봐줄 때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영상팀 시작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디 모임 같은 데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극단 신세계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브이로그를 보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다? 그러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거 못되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연 제작과 영상팀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정을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저를 너무 믿었다가 시간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일정에 쫓기게 됐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고주영 님의 신비로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영 님이 촬영도 너무 잘해주셨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또 결과물로 나온 영상이 제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재밌어서 아직도 가끔 해요. 제가 만든 건 다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김수정입니다라는 공연 극장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바쁜 주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민지 님한테 보내드려야지 얼른 제작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연출부 서민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의 편집자는 바로 접니다. 극단 신세계 영상팀은 재우 님, 옹 님, 저 이렇게 3명의 편집자가 편집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비로그 사전 인터뷰 때가 가장 좋았는데요. 신비로그는 영상의 주인공이 되는 단원분과 영상팀이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요즘 어떤지, 취미는 뭔지,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컨셉의 영상을 만들지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만들었던 극진 님의 신비로그가 가장 기억에 났는데요. 일단 바다 영상들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제주 바다에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영상 편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극진 님의 바다 영상 잠깐 보고 가실까요? 유튜브로 다시 찾아올 극단 신세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